자 이번 시간에는 UI, 또 API, 그리고 문서라고 하는 이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신 분들, 또 다른 언어를 하시다가 자바스크립트를 배우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하는 얘기, 뭐 새로운 거 전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걸음만부터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준비한 수업이니까요. 일종의 교양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 수업에서 API라는 것과 또 UI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제가 앞선 수업에서도 몇 번 간단하게 언급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API와 UI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영상은 생활코딩에 있는 오리엔테이션 수업의 내용을 발췌한 건데요. 이 오리엔테이션 수업에는 자 이 내용 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겪고 있는 어떤 고민들 또는 불안감들 이러한 것들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저의 사견을 듬뿍 담은 유일한 생활코딩에 있는 내용 대부분은 저의 사견이 배제되어 있는데 사견을 담은 유일한 아티클들을 이렇게 모아놨으니까요. 여기 있는 것들을 나중에 한 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에서 핵심은 자신이 원하는 명령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API를 찾아내는 것인데요. API가 무엇인가에 대한 영상을 보신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영상에서 제가 API를 여러분들이 찾는 방법, 요령, 요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